인류에게 닥친 거대한 위협 앞에 민낯을 드러나기 시작한 자국 이기주의. 좋을 때는 공존을 얘기했지만 위기가 오니까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. 고립되어 침몰할 것인가. 협력하여 살아남을 것인가. 인류가 선택해야 할 다음을 위한 전략. 이제는 가장 한국적이 가장 세계 보편적인 곳이 됐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